샌드위치 먹어요 저희 맛있는 샌드위치 엄마가 사줬어요 이 성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는 마리드 메디치의 친척이 성의 모양을 뽑은 양쪽 좌우 색칠을 무대상상 부구로 지어진 성이에요 여기 바로 뒤편에서 모호가 총에 맞아서 그 족자국을 부여잡고 자기의 집까지 다락방까지 와서 거기에 누워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는 탕국 ourselves 몸에 있는 동 색상 소 Guten 촛불 슬퍼 슬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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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베레 에스칼렛의 오베레 있지? 5명이요. 1, 2, 3, 4, 5명. 오베레 계단. 저기 규원이가 앉아있는 저기가 그림 속이에요. 그림 속에 오베레 계단이에요. 다드킨이 고호를 조각한 거예요. 고호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고호의 그 그림품과 고호의 느낌. 여기는 오베레 씨 우아즈 성당으로 고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의 그림을 그린 장소예요. 우리는 고호의 까마귀 나는 밀밭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. 이 그림은 고호가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린 그 그림이고요. 그리고 바로 그 배경이 됐던 곳이에요. 정말 멋지죠? 미리 익어가고 있어요. 하다가 구름이 만났고 이 밀밭과 지어진 경계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? 오늘 구름도 예쁘네요. 오늘 구름이 나고 싶어요. 이 밀밭을 구하고 싶어요. 그 나이 호도부시가 새로운 길에 가르쳐요. 그리고 베이킹은 Tet리ева ressed 지어진 경계가 이렇게 하다 아 힘들어 잡아 힘들어 잡아 힘들어 잡아 아 힘들어 더워 힘들어 너무 안 힘들어 A few moments later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마시고 생각만 해도 좋아 10분 16분 정신이 하기에 액션 나는 빈산트 반티콘 작품을 많이 그렸지 그리고 여기서 정신병이 와서 여기로 왔었지 그리고 이렇게 자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남아주세요 아뇨!